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구치입니다. 신규춘타자의 타석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대형타구가 나오네요. 아 잡아줘야죠 3례안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우 초반 밀릴 수 있는 분위기를 삼진으로 헤쳐나가는 투수입니다. 아우 이게 뭡니까 아아 으 아 아 CK 참군 포수의 재밌는 얘기는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오 히트! 하지만 좌우스 정면으로 아웃! 아 이게 뭔가요? 더블하우스 롤이 체이어 코치였습니다 맥힌 타구 아 기다립니다 급한 동작으로 인한 악송구와 일루포구가 원할지 않아 주자를 내보냅니다 투수가 살짝 흔들렸는지 주자를 또 내보내네요 히트! 뻗어나가는 타구 이야! 중견수를 넘기면서 순식간에 2점을 추가합니다 유격수 땅볼 이번엔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앞발을 따라다니며 야구를 배운 서영호 선수 히트! 하지만 우익수 박로학 선수의 빠른 위치 선정으로 아웃이 됩니다 까다로운 전우진 중추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홍서훈 투수 아 하지만 장영민 중추를 베이스 온벌로 내보냅니다 엄청난 파워와 배트 스피드를 가진 4번 이란기 선수 오! 커브! 살짝 맥힌 타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뻗습니다 펜스를 등지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센타 심기춘 선수였습니다 평범한 입당으로 원아웃을 만드는 최강 SJ 1회 홈런을 기록한 심기춘 선수의 타석 투수군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던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또 한 번의 히트!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은 바로 심기춘 선수입니다 생일을 연타석 홈런으로 자축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코스로 좌안이 됩니다 삼눈 땅볼 오! 이번엔 안정적으로 잡아 깔끔한 송구까지 마무리하는 한정한 선수 아까 이렇게 했었어야죠 민경석 선수 아! 6월에 결혼했네요 평생 독고노인으로 살 줄 알았었는데 말이죠 히트! 아! 결혼을 자축하는 코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결혼을 자축하는 코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뭔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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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리 답법이네요 하지만 따블의 위기 아! 한 번 놓쳐! 1루만 아웃시킵니다 여자로 다시 태어날 뻔한 CK 장근에 타서 히트! 하지만 우익스플라이로 아웃이 됩니다 요즘 언더핸드 투구와 매경기 홈런으로 최고의 상한가 중인 제이어 코치 아! 이번엔 하안가 바닥으로 떨어지네요 오!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배스텝으로 바운드를 맞추고 안정적인 성도로 아웃시키는 이란기 선수 아! 주자를 또 내보냅니다 오늘 2타점을 기록한 이정훈 선수 따블의 위기인가요? 빠르게 빠르게! 아! 노스텝 송구를 하였지만 부정확한 송구로 세입이 됩니다 아! 볼을 놓칩니다 하지만 빠른 넥스플레이! 발목을 태그했다는 심판의 시그널입니다 타선 한 바퀴를 도른 최강 SJ 이야! 바깥쪽 볼을 밀어쳤는데 이야! 꽤 멀리 날아갑니다 펜스를 원바운드로 맞추며 2루타를 만들어내는 서영호 선수입니다 이야! 첫 타석의 삼진을 만회하는 전우진 선수 위기의 순간이 간지 오! 히트! 깊은 중안으로 2타점 2후타를 만들어내는 믿고 쓰는 카드 장영민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위기의 순간에 4번 이란기 선수의 타석입니다 무서운 4번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며 금부를 끄는 홍서훈 선수입니다 이야! 히트! 우중간 기쁜 2루타로 동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인스타 먹방으로 활동중인 배명고 출신의 환정한 선수였습니다 새신랑의 타석 방법만 투땅 아! 하지만 송구불안에 의한 오프더베이스로 세입이 됩니다 아! 베이스온벌로 주자를 내보내며 주자 만루가 됩니다 불을 끌어 올라온 사이드앞 이정훈 선수입니다 아! 궁뎅이를 맞춰 역전이 되고 맙니다 베이스온벌로 한점을 떠주네요 하지만 이내 안정을 찾은 이정훈 투수 이딴가우플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더욱 흥미진이다 다음편 예고 언더에이드 투수들의 맞대결로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는데 간지는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민의intelligible